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. 미세먼지는 폐깁숙이 침투하여 다양한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고 천식, 기관지염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관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그럼 기관지 건강에 좋은 과일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키위 키위는 항산화 특성으로 잘 알려진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. 항산화제는 기관지의 세포를 포함한 세포를 자유라디칼과 염증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좋은 소화기 건강은 효율적인 영양소 흡수 및 폐기물 제거를 보장하여 간접적으로 호흡기 건강을 지원합니다. 2번 감귤류 키위와 마찬가지로 감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. 이 비타민은 감염과 싸우고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백혈구의 생산과 기능에 필수적입니다. 또한 감귤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을 지닌 식물 화합물인 다양한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화합물은 기도의 염증을 줄여 기관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3번 파인애플 파인애플에는 항염증 특성으로 알려진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브로멜라인은 기도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관지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키위 및 감귤과 마찬가지로 파인애플은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으로 폐조직에 항산화 지원을 제공하고 항산화 방어 및 전반적인 폐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망간에 좋은 공급원입니다.